와 근데 레전드 게임이다 진짜 개레전드 게임이 아 나 진짜 아니 이게 내가 진짜 어이가 없는게 뭔지 알아요? 원래 알고리즘에서 하나도 등장을 안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지난 60분을 누르잖아요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존나 어이없는게 뭔지 알아? 여자로 만들지마 남자입니다만 진캐의 흑역사 진캐는 왜 이상한 별명이 붙게 되었나 얘 말이 되냐고 이게 이게 어떻게 한캠에서 두 명이 나오냐고 알아 이거 충격먹어서 쳤다가 여기 릿 아 이거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봐봐 지금 여기 내 댓글 꼴하지마 누나들이 뭐가 그리워 내가 이거 지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지금 망했습니다 아 아 기다려봐 야 뭐가 예쁘냐 아니 이거 메이플 노래인거 아니야 솔직히 야 메이플 이 새끼들도 알고 있었다니까 체인지 로얄 헤어쿠폰 이게 왜 지금 있냐고 어 뭐야 아 이거 랜덤이냐 이거 아 또 뽑아야 되잖아 아 야 리부트에 너무 저려 있었어 미친 이거 랜덤이네 야 시세라 한번 보자 야 이거 계란 계란머리 이름 뭐야 프라이머리 아 비싸네 야 이거 인기템이네요 인기템 야 이거 코인 탄거 보자 이거 이거 뭐냐 이거 야 오늘 팔렸는데 오늘 테스트업도 아닌데 시청자가 왜 이렇게 많나요 나도 모르겠어요 아 아 아 진짜 야 이거 맞냐 오늘 야 야 헤네시스 올테니까 오늘 여장파티 한번 하자 오늘 야초파티 한번 갑니다 9채널 가라고 아 9채널 오케이 야 9채널로 오세요 9채널 아이 9채널이야 예 설마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남자 아니지 지금 이 사람 남자일 것 같아요 아 님 남자인가요 닉네임 뭐라고요 왜 그런거 다니시나요 아 나 이제 모르겠다 아 하하하하하하 얘도 남자야? 아 몸집이 어깨가 좀 어깨방이 있어 보이긴 하네 아 들리세요? 아 고맙습니다 아니 저는 옛날에 메이플 인소야 기억나세요? 인소야 때 제가 영상을 처음 올릴 때 그때쯤 비슷하게 개구리 때님이 같이 영상 올렸었거든요 메이플이 드잔 느낌 인소야 댓글로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저도 잘 보고 있어요 이런거 했었거든 딱 거기까지가 마지막 랜식인데 아 근데 누구보다 뇌원금이 더 많이 되고 있어 지금 아니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잖아 메이플이라는 그 틀 안에 넥카바라는 키워드가 묶여있기 때문에 결국은 류우미님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? 이런 사람들만 생기는거야 내가 생방 찍으면서 살짝 언급했던게 있거든요 네네 오늘 오는거는 자연재에요 너도 그냥 포기했어요 그래서 하하하하하하 나 갈래 나 내일 콘텐츠 해야 되니까 나 가 나 내일 플레이미아드 개정 체험해야 되거든요 아 타이밍 진짜 타이밍이 너무 안좋아 이거 예전부터 계속 해놨거든 잘했어 나 나 나 이제 몰라 씨